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첫번째 영상은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면과 선을 먼저 만들겠습니다. 면과는 면과의 면과가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크흠 치즈볼 오징어 참기름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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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단추 바삭바삭 치 Jegt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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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한번 먹어볼까요?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와우 와우 아삭아삭 치즈가 너무 맛있어여 치즈볼 쫄깃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초콜릿 핫도그 찹쌀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